안녕하세요 요가선생 길이입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동시에 단단한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매트 위에서 테이블 포즈로 시작합니다 양손 어깨 넓이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바닥에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쓰고 무릎 골반 넓이 발등마다 캣카우 포즈 3세트 가볍게 시작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리면서 턱을 몸쪽으로 당겨내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턱을 살짝 더 밀어 보세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꼬리뼈 몸쪽으로 한 세트 더 마시는 호흡 등허리 오목하게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허리 중립으로 돌아와서 양 발끝을 세워서 무릎을 모으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엉덩이 뒤꿈치에 내리고 허리 바짝 세워볼게요 양손 골반 옆으로 길게 떨어뜨립니다 원 그리기 호흡과 함께 들어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팔 옆으로 원을 그리듯 그리고 하늘로 뻗어서 시선 손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반대로 원을 그리며 내려올게요 서서히 호흡과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 더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펼쳐서 원을 그리고 손끝 하늘 시선 손끝 내쉬며 서서히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옆으로 길게 뻗었다 하늘로 뻗어내고 내쉬며 서서히 돌아올게요 양손 앞쪽 어깨 넓이 바닥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양 무릎 펴서 한 발 한 발 발을 골반 넓이로 그리고 머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채 마시는 호흡에 양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내쉬며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호흡을 끊임없이 연결하세요 마시면서 양 뒤꿈치 높이 끌어올리고 내쉬며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고 한 번 더 마시면서 양 뒤꿈치 높이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다운독 자세 유지하고 호흡 3번 이어갈게요 들숨의 길이와 날숨의 길이를 좀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원 추 몸을 기지개 펴듯 활짝 펴보세요 양 무릎 바닥 내려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양손 이마 밑으로 가져가서 잠시 긴장 풀고 뒤꿈치 힘을 툭 풀어서 허리 긴장, 다리 긴장을 풀어냅니다 가볍게 호흡을 조절하세요 손을 겹쳐서 이마를 손등 위에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엄지발 뒤꿈치를 붙여보세요 자, 오른무릎 편체 오른 다리만 바닥에서 들어올려 보세요 자, 무릎 펴고 발끝 멀리 자세 유지한 채 호흡 5번 자, 오른쪽 엉덩이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원 자,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추 발끝을 멀리 뻗어내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자,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자, 에잇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고 엄지발을 붙인 채 뒤꿈치만 살짝 오픈해서 잠시 긴장을 풀어내세요 호흡도 조절하고 자, 반대편 갑니다 뒤꿈치도 붙여서 오른발등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낸 채 왼 다리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자세 유지한 채 호흡 이어갑니다 원 자, 이마는 손등에서 뜨지 않고 지그시 눌러내세요 추 자, 왼무릎 펴서 발끝 멀리 그리고 높이 끌어올리고 쓰리 왼쪽 엉덩이가 바짝 수축됩니다 포 파이브 세 번 더 식스 세 번 더 높이 들어 올릴게요 에이 엄지발 붙인 채 양 뒤꿈치를 살짝 오픈해서 잠시 호흡 조절 그리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턱 밑으로 가지고 올게요 손을 겹치지 않고 손끝을 마주한 채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턱을 그 위에 내려놓을게요 발은 골반 넓이 또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살짝 넓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 다리 동시에 들어 올릴게요 자, 양 무릎을 펴서 다리를 바닥에서 천천히 띄웁니다 자, 턱 바닥에서 뜨지 않아요 호흡 여덟 번 갈게요 원 마찬가지로 발을 길게 뻗어서 하늘로 높이 끌어올립니다 투 쓰리 들고 있지 말고 계속 밀어내고 뻗어내는 힘을 쓰세요 포 더 높이 파이브 세 번 더 식스 세븐 더 높이 들어 올려 볼게요 에이 내려놓고 발등 바닥 뒤꿈치 힘을 쭉 풀고 양손 이마 밑으로 자, 몸의 긴장 풀고 호흡을 잠시 조절하세요 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주자주 해주세요 자, 발 골반 넓이 양손 가슴 옆바닥 부장가사나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자, 정면 바라보고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은 조금 더 길게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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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몸 기지개 펴듯 어깨 활짝 골반 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3. 손 사이로 걸어와 자리에 앉고 바닥에 천천히 누워볼게요. 매트 위에 누워서 양 무릎을 굽혀 허벅지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껴서 무릎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허리와 골반을 바닥에 마사지하듯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손에 힘 펼고 무릎 굽힌 채 발바닥 바닥 골반 넓이 양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어낼게요. 팔은 쭉 뻗어내고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도움을 받으세요. 골반을 바닥에서 높이 끌어올립니다. 어깨 들썩들썩 어깨가 더 가까워지고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뒷목 길게 시선 배꼽이나 치골 바라볼게요. 골반 그 위치 높게 끌어올린 그 위치에서 한 10도 정도만 내려올게요.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며 골반 높이 들어올립니다. 1. 10도만 마시면서 내려오고 내쉬며 들어올립니다. 2.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며 지그시 밀어내세요. 3. 튕기지 말고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며 높게 4. 마시며 살짝만 내려왔다가 내쉬며 up 5.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끌어올립니다. 6.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밀어내고 7. 세 번 더 마시고 내쉬며 up 엉덩이 바짝 조이고 8.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엉덩이 바짝 조입니다. 9. 마시고 내쉬며 up 10. 그대로 유지 호흡 10번 이어갈게요. 10. 엉덩이 바짝 조인 채 1. 엉덩이 힘 풀지 마세요. 그리고 골반 높이 끌어올립니다. 10. 그 위치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밀어내세요. 11. 턱이 들리지 않고 턱을 몸쪽으로 12. 엉덩이 바짝 더 힘 5. 다섯 번 더 6. 7. 손바닥으로 더 바닥을 밀어서 골반 up 8. 두 번 더 9. 한 번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10. 엉덩이 바닥으로 10. 한 발 한 발 길게 뻗어서 11. 발끝에 힘을 툭 풀고 11. 양 손등 바닥으로 12. 팔을 길게 뻗어서 내려놓을게요. 12. 두 눈을 감고 12. 몸의 긴장 다 풀고 12. 호흡도 서서히 가라앉히고 13. 짧은 휴식 동안은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 14. 몸을 무겁게 14. 양 무릎 가슴 가까이 14. 양손 정강이 깍지 15.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15. 가볍게 움직여서 15. 긴장되었던 허리 골반 15. 마사지 해보세요. 16. 바로하고 손 풀어서 16. 무릎 굽힌 채 16.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16. 발은 골반 넓이 17. 양손 골반 옆으로 팔을 쭉 뻗어서 18.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18. 골반을 바닥에서 높이 뛰어볼게요. 19. 어깨 들썩들썩 턱이 많이 들렸다면 19.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19. 뒷목을 더 길게 만들어요. 20. 그리고 시선은 배꼽이나 치골 방향 바라봅니다. 21.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21. 엉덩이를 더 바짝 하늘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21. 엉덩이 지금 힘이 바짝 들어가 있어야 돼요. 22. 힘이 안 들어간다면 조금 더 높이 밀어보세요. 23.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23. 잠시 호흡을 조절했다가 24. 자, 오른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을게요. 24. 가능하면 무릎 가까이에 25. 왼쪽 허벅지는 가슴으로 살짝 당겨내고 25. 양손으로 왼쪽 정강이를 깍지를 껴보세요. 25. 오른손은 오른발 밑으로 집어넣어서 26. 한 호흡 마셨다가 26. 내쉬며 왼다리를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27. 천천히 급하지 않게 27. 서서히 당겨보세요. 27. 그리고 스스로 호흡을 몇 차례 이어갑니다. 28. 양쪽 골반의 균형감을 먼저 찾아보세요. 29.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30. 그리고 양쪽 어깨도 바닥에서 뜨지 않고 30. 턱이 많이 들렸다면 30. 턱을 몸쪽으로 살짝 더 당겨서 31. 뒷목 길게 31. 그럼 어깨 긴장이 조금 더 풀리죠. 31. 허리 바닥으로 밀착한 채 31. 다리를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깁니다. 31. 자, 한 번 더 몸으로 지그시 꾹 당겨냈다가 31. 양손 풀어서 왼발만 바닥에 내려놓고 31.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로 깊게 겹쳐서 31. 다리를 꼬아보세요. 31. 양손 양옆으로 45도 각도 손바닥 바닥으로 31. 자, 한 호흡을 마셨다가 31. 내쉽에 양다리를 오른쪽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게요. 31. 양쪽 어깨는 바닥에서 뜨지 않습니다. 31. 자, 오른쪽 다리로 왼다리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눌러내세요. 31. 그리고 스스로 호흡 몇 차례 이어갑니다. 31. 자, 한 호흡을 마셨다가 31. 자, 한 호흡을 마셨다가 32. 지그시 눌러냈다가 31. 다리 세워서 한 발 한 발 풀어서 31. 발을 골반 넓이 32. 자세 한번 정렬할게요. 31. 자, 양손 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오고 31. 엉덩이 들썩들썩 조금 더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고 32. 자, 손바닥 바닥에 눌러낸 채 32. 골반만 바닥에서 높이 끌어올립니다. 32. 자, 어깨 들썩들썩 더 가깝게 모아주고 33.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33. 시선 배꼽이나 치골 33. 자,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33. 엉덩이 힘이 바짝 들어갈 수 있도록 34. 골바를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34.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35. 엉덩이 힘이 더 단단하게 들어가서 35. 허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35.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35. 왼발 들어서 오른쪽 다리 위 무릎 가까이에 내려놓을게요. 35. 오른쪽 다리 가슴 가까이 양손으로 정강이 깍지 한 호흡 마셨다가 36. 내쉬며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36. 하나하나 챙겨볼게요. 37. 골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양쪽 균형감 맞추고 37. 양쪽 어깨 바닥에서 뜨지 않고 37. 턱이 많이 들렸다면 턱을 몸쪽으로 당겨서 37. 그 자세에서 지그시 다리를 바닥 쪽으로 당기면서 38.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보세요. 38. 한 번에 급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고 39. 천천히 몸을 살피면서 써보세요. 39. 지그시 꾹 당겨냈다가 40. 양손 풀어서 오른발만 바닥에 내려놓고 40. 왼쪽 다리 오른다리 위로 겹쳐놓습니다. 40. 다리를 깊게 꼬아주고 양손 양옆으로 45도 각도 40. 손바닥이 바닥입니다. 40. 한 호흡 마셨다가 40. 내쉬며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40. 허리를 조금 더 길게 비틀어서 양쪽 어깨 뜨지 않고 손바닥 뜨지 않고 40. 많이 안 내려가도 되니까 상체를 조금 더 고정하고 40. 척추를 길게 비틀어 가면서 40. 허리, 골반, 자극을 느끼고 40.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오른다리를 조금 더 깊게 꼬아보세요. 40. 무릎 제자리 돌아와서 왼다리 풀어내고 40. 양 무릎 가슴 가까이 양손 정강이 깍지 껴서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41. 호흡 가라앉히고 허리, 골반 마사지 41. 손 풀어서 발을 길게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41. 발은 골반보다 넓게 발끝에 힘 툭 풀어내고 42. 양손도 길게 뻗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42. 몸을 조금 들썩들썩 움직여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42.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뒷목 길게 늘려주고 43.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두 눈을 감고 43.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44. 엉덩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들은 44.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45. 허리가 치유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45. 이번 영상을 꾸준하게 하셔서 45. 허리 건강도 찾으시고 45. 단단한 엉덩이, 힙업된 엉덩이를 찾아보세요. 45.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46. 오늘도 요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47. 건강한 하루 48. 나마스테 홈페인 엉덩이, 힙업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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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